그룹 신화 멤버 겸 가수 이민우 씨에게 가스라이팅의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3천6백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E씨에게 접근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